특별잉여가치라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쓰지만 남들이 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섬점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야 사회가 돌아간다. 그걸로 자본주의가 돌아간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영어공부가 이런 걸 읽으면서 가면 되게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안녕하십니까. 라코닝 글씨의 데니르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영어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모의고사는 2017년도 몇월달이지? 9월달 34번 문제입니다. 빈칸출업 문제고요. 여기 보면 아마 제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재미있는 파트가 아마 뒤쪽에 여기 빈칸 문제 중에서도 역사적인 사건 혹은 뭐 조금 인류학적인 조금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배울 줌도 많고 자 오늘은 이 사회주의 경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이유가 특별 인여 가치 때문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데 그의 예전에 역행했던 이 사회주의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This is a true story 먼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 맞다 맞다 자 빈칸 문제를 풀기 전에는 빈칸 문제를 풀기 전에는 빈칸 문제가 뭐냐? 빈칸 문제는 주제문을 찾는 거 혹은 요양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 같으면 첫 문장하고 맨 끝 문장을 잘 봐야 되고 특히나 이 문제처럼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밑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앞에 내용을 쭉 읽고 주제문이나 혹은 요약을 해라 이런 문제일 겁니다. 아마 백발백중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a true story 오 자 명언 문장을 읽어갈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물어보면서 읽어가면 됩니다. 뭐 우리가 멋지게 멋떨어지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책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읽어보면 됩니다. This is a true story 이거는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아 사실이래 뭐가 A government on the shoe factory 의미 단위로 이렇게 갑니다. 정부가 소유했던 소유한 그런 신발 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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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폴란드 근데 언제 인어 데이즈 이 데이즈가 나오니까 어느 시절이 나오겠죠. 자 when the country had much more 소셜리스트 이코노미 소셜리스트가 사회학이라는 거예요. 사회학 우리나라 말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 이 사회적이다. 사회인데 사실 이 말이 좀 일본말에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uch more 소셜리스트 이코노미 자 폴란드가 언제였냐면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경제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 이런 이야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every month 매달 있잖아요. the polish government 그 가머먼트는 그 정부는 gave a factory material 자 사형식이죠. 자 그 팩토리에다가 재료를 줬는데 the manager was told 다 갑니다. was told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O2 동사 해가지고 그냥 번역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는 시간에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was told 하면 내가 말했다가 아니라 말을 들었다 요청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자 produce a fixed number of shoes 딱 정해져 있는 신발의 수만 생산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 no profit motivated involved O2 모티브가 나왔는데 모티브가 아니고 모티브네요. 모티브는 동기예요. 동기 명사죠. 이렇게 명사 뒤에 PP가 나오면 형성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구나 뭐 부연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가에서 딱 정해졌는데 이윤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박 관련된 프로핏 몰입 수익을 만드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 프로핏이 없었기 때문에 The manager basic girls 그 뭐 그 뭐 매니저의 기본적인 목표는 Was a meet the quarter 우리 quarter라고 그래요. 쿼타 할당량이에요. 할당량 그 할당량을 meet 만나는 게 아니라 맞추는 거겠죠. 충족시키는 거겠죠. 그것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뭐 In the easiest possible way. 가장 쉽고 가능한 방법으로 자 여기 dash가 나오죠. 그러면 이 가능한 방법이 뭔지 설명해 줄 거예요. By producing a small shoes. 아 딱 그냥 작은 신발만 딱 생산한 거야. 뭐가 필요하다. 작은 신발을 생산했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인구 구조상 아이들도 많고 했으니까 요렇게 요거만 딱 생산해가지고 이익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러냐면 This production strategy 이러한 생산 전략은 크레디가 딱 나오면 이제 make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make a problem made a problem 아 문제를 만들었대.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후 자 막 복잡하죠. 관계대용서 복잡한데 요거를 뭐 뒤에서 해석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요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had a big fit 오 큰 발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안 좋았겠지. 그래서 So the government 는 야 그러면 가워먼트가 이렇게 막 요청을 하는 거야. revise the system revise 하면 고쳐라 이 말이에요. 갱신했다 고쳤다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고쳤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이렇게 지시가 내렸냐면 그러면 now the factory 이제 뭐 now 라고 하면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이제 그 당시 now 자 the factory received the same amount of material 이 뜻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공장 같은 데는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재료들의 같은 양을 receive 받았는데요. 그러나 instead of producing of fixed number of shoes 고정된 숫자 그러니까 신발의 고정된 수 그러니까 딱 너희가 100개를 생산해 100개 1000개를 생산해 성게 이렇게 딱 그것을 이렇게 생산 프로듀싱 생산하는 것 대신에 the factory was expected 아 요거 뭐뭐 하는 걸로 기대되었었다. 이것도 뭐 숫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만 했었다. 뭘 해야 되나 생산해야 되는데 a fixed number of tons of shoes 톤이죠. 톤 무게예요. 무게 무게 무게의 일정한 무게 아 이렇게 중요한데 안전문자가 와가지고 아 사람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fixed number of tons of shoes 정해진 뭐야 톤 우리가 말하는 1톤 2톤 할 때 무게예요. 그 무게의 어 신발을 생산하도록 하도록 했었다. 나중에 한번 이거 비 expected to 비 supposed to 요거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 보세요. 그냥 should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the factory's output 자 생산물이죠. output input output 할 때 그 output 이에요. 그 생산물은 would now be weighted 점점 더 무게가 지어진다 이러네요. 무게가 지어진다. 뭐 뭐 rather than 뭐보다 the counted 이렇게 숫자보다는 무게에 더 비중이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게로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다양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정부가 생각했던 거겠죠. and again the factory manager's response in 그래서 통밥을 굴리는 거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수익을 뭘로 낼지 그 공산주의 국가 아래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factory manager's response in the most efficient way 가장 효율적인 efficient way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responded 했다 이 말이야. 뭐함으로써? 그 방법이 나오겠지. by producing 만들므로써 nothing 아무것도 안 만들므로써 but 뭐 빼고 huge shoes 요거 잘 해석해야 돼요. nothing but 자 그래가지고 nothing but 이 사실은 어떻게든 only 라고 가는데 저처럼 해석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 못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큰 신발 빼고는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 그 말은 큰 신발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in either situation 둘 중 어느 상황에도 either a or b 라고 그러죠. either 은 더 가만 스튜레지 그 정부의 전략은 did not provide any motivation 자 여기가 이제 문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 어떤 motivate 어떤 motivation 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to 동사 원형이 나와가지고 어떤 motivation 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문제를 보는 거지 사실은 앞에서 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거냐 자 1번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for employee 아니죠 자 그 고용자들에 대한 그 업무 환경 업무 환경이 아니라 업무 환경 업무 환경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니죠 자 2번 simplify 간편히 한다 뭐 더 프로덕션 프로테스트 리듀스 코스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뭐야 저기 그 생산 과정을 단순화한다 뭐 아니 그런 말 없었고요 자 3번 increase the number of factories 자 to make more profit 오 자 공장의 수를 증가한다 뭐 하려고 make more profit 더 이익을 낼랄까 아니죠 자 4번 produce shoes in various sizes that meet people's need 요건 같죠 자 5번 adopt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다 뭐 하려고 to complete against foreign shoes 오 외국 신발에 대항해서 경쟁하려고 아니죠 그런 말 없습니다 답은 당연히 여기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큰 발 중간 발 작은 발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motivation을 할 수가 없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의고사를 이렇게 공부하실 때 뭐 사실은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글들이 굉장히 좋은 글귀에서 따낸 것도 있고 사실은 또 말 안 되는 부분 너무 어려운 부분에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어떤 특별 인여가치라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쓰지만 남들이 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섬점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야 사회가 돌아간다 그걸로 자본주의가 돌아간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영어공부가 이런 걸 읽으면서 가면 되게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재밌게 보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재밌게 읽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다른 영어 테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쿠닝 글씨의 테리였습니다 Peace